그룹 신화 앤디 제주 MBC 아나운서 이윤주 결혼 발표 신화의 앤디 이윤주 아나운서 전격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스페인 결혼, 결혼은 뚜껑을 덮어놓은 음식과 같다. 그룹 신화 멤버들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에릭 기독교 김동완 기독교 전진 기독교 무자료 종교 자료가 없는 멤버들입니다. 앤디 자료없음 이민우 자료없음 신혜성 자료없음 그룹 신화 앤디가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상대는 9살 연애의 이윤주 아나운서입니다. 소속사 TOP 미디어 관계자는 앤디가 최근 결혼을 준비 중이다. 결혼식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앤디는 이날 자신의 SNS에 친필 편지를 게재 결혼 소식을 팬들에게도 직접 알렸으며 그는 내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사람이 생겼다. 내가 힘든 순간에 저를 웃게 해주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라며 이제는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부디 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앤디의 편지 전문 신화창조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신화 앤디입니다. 2022년은 제가 신화로서 우리 신화창조를 만난지 24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월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응원이 있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식은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힘든 순간에 저를 웃게 해주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화의 앤디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누구인가? 제주 MBC 이은주 아나운서가 신화 앤디의 예비신부로 밝혀졌는데요. 앤디 소속사 TOP미디어 측은 20일 앤디의 예비신부는 제주 MBC 이은주 아나운서가 맞다고 전했죠. 1990년생인 이은주 아나운서는 현재 제주 MBC에서 뉴스레스크, 뉴스투데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앤디와 나이찬는 9살입니다. 단한 미모를 자랑하는 이은주 아나운서는 선한 웃음이 매력적이죠.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데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1990년생이며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를 졸업한 재훈입니다. KBS 강릉 아나운서, 스포츠서울TV MC 등을 거쳐 현재는 제주 MBC 아나운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는 1998년 해결사로 데뷔한 신화는 브랜드 뉴, 와일드 아이즈 등의 히트골 내놓고 최장수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후 앤디는 솔로로 활동하며 연예기획사 TOP미디어를 설립한 후 아이돌 그룹 틴탑 등을 배출했으며 2019년 신화 멤버인 에릭과 전속 계약을 맺고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에릭, 세 번째 유보남에 등극하다. 앤디는 신화 멤버 가운데 세 번째로 유보남이 되는데요. 앞서 에릭이 배우 나이미와 2017년 결혼했고 전진이 2020년 류이소와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유보남 신화 앤디 결혼 소식에 멤버들의 반응은 한편 앤디는 1998년 그룹 신화로 무려 24년 동안 장수 아이돌로 사랑받고 있죠. 멤버들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신화의 리더 에릭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건배를 하고 있는 손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앤디랑 호거 냠냠 이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또 영어로 너무 잘됐다라는 글을 남기며 앤디의 결혼 소식을 축하했습니다. 이민우는 축하해 사랑하는 우리 앵두라는 글과 함께 앤디와 나는 대화 내용을 게재했는데요. 이민우는 축하한다 세신랑 잘가 오지마 행복해라 잘살아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앤디님과 이윤지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